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고용 및 문화,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기운을 담아 작은 카페와 제과실을 오픈하면서 맛있는 빵과 쿠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고 더디더라도 기계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생산과 포장 등 전 제조과정에 참여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두리아나 다울이 만드는 쿠키바 빵은 방부제와 인공화학성분 첨가물, 착색료가 첨가되지 않은 천연재료들을 사용하여 건강까지 생각한 100% 핸드메이드 베이커리입니다 쿠키를 통해 자립의 꿈을 구워내는 만큼 느리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다양한 종류의 빵과 쿠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을 담은 다울 쿠키는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건강수제 쿠키입니다 다울 쿠키는 질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만든 크랜베리, 오트밀, 아몬드, 초코, 옥수수의 5가지 맛의 쿠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크랜베리와 설탕 함량을 최소화하여 만든 상큼하고 쫄깃한 맛의 크랜베리 쿠키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트밀과 건포도 그리고 넘맥의 향긋함이 입안에 감도는 오트밀 쿠키 두뇌 발달을 돕는 아몬드를 넣어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바삭한 아몬드 쿠키 그리고 초코칩을 넣어 더욱 달달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초코쿠키 여기에 옥수수를 넣어 구수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 쿠키까지 다양한 맛과 영양으로 기호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건강수제 쿠키입니다 다울 쿠키는 선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더욱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질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자연 그대로의 특징을 살려 만들어낸 달콤하고 고소한 온가족 영양간식 다울 쿠키로 건강한 맛을 즐겨보세요 달콤하고 고소한 온화에 대해 뿅 이어서 토 아 aper 들이 보니 조아